밑에서 일하겠습니다. 뭐 땜에 뭐 이거? 돈 필요합니다. 이쪽은 우리 클럽 관리해줄 윤미자. 세월 참 빠르네. 한 3년 만이지? 네가 처음이야. 날 위해 희생하잖아. 그래서 책임진다는 거야. 임대가 완전히 나가버렸다. 복싱은 힘들기다. 이번엔 뭐꼬? 보통 나에게 그 ㅅㄴ 때문에. 내 눈에 안 보이게 해, 너. 이놈아! 준비 단단히 해라. 생각보다 충격이 클 거니까. 야, 너 무슨 큰일 있는 건 아니지? 해! 아! 으악!